아니 이게 무슨 소린니까 갑자기 감기 걸린 상태 였는데 카즈야 철권 에이 트레일러 가 나왔다고 합니다. 같이 봅시다 오우 쉿 어떨까 아니 얘네 뭐 테킹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니나 공개하더니 이건 되게 뜬금없네 또 어디 중요한 대회에서나 보여 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어허 이야 비싸보인다 똑같이 생겼네 그냥 역시 좀 더 늙은거 같기도 오오 드래곤볼이야? 아 원투캔슬댁했어 오 방금 뭐야? 나라? 와 톱붕 개가지네 오 레이저 쏴 이제 일반상태에서도 와아 교조? 아 이거 그때 그 트레일러 장면이네요 콤보까지 이야 온갖 캔슬기가 다 생겼네 이게 왜이렇게 캐릭터가 더 야비해진거 같지? 와 미쳤다 야 저거 뭐야 왜 저렇게 콤보가 돼 워허허허 시크해 이야 멋있다 아 진짜 얼마 안나봤나봐 철거네이 아 어어 악 우 왈 왈 왈 왈 왈 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